멈춰! 그 아이 이쪽으로 보내. 아직도 모르겠어요?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도연이가 구원 받을 수 있게 가면 놔두세요. 미친 소리 하지마. 이건 구원이 아니라 살인이야! 닥쳐 이 사탄아! 도연아. 어서 마셔. 경고는 마지막이야. 형사님? 아직도 모르시겠어요. 이 세상은 종말이 왔어요. 더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배에 올라갑시다. 개소리 하지마! 그럼 선택을 하게 해 볼까요? 정말 이 아이가 종말의 세상에 형사님과 남고 싶어하는지. 도연아. 너 정말 엄마 안 보고 싶은 거야? 엄마. 오고 싶어요. 그럼 우리랑 같이 갈래? 아니면 저 여자랑 있을래? 꼬마야. 언니한테 와. 엄마가 널 지켜달라 그랬어. 언니가 그 약속 지킬 수 있게 해줘. 도연아. 도연아. 어서. 도연아.